제주도기무술관 제주도기무술관 장미석 기념관 이번 전시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장미석인 바다의 역군 새롭게 전시를 꾸몄네요 이번 전시는 한국수출입명의 유아 천호가 기증이 되면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의 여인들 제주현녀의 초박한 건장한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주도기무술관 이번 주제는 대작 앞으로도 많은 현대입니다 제주현대의 주제인은 제주협의 유아 제주협의 유아 제주협의 유아 네, 제주 남극의 범위 네, 여기 신문갤러리까지 장리석 전시가 확정이 됐는데요 쉽게 예정인 장리석, 장리석 초상과 작업실 변순철 사진작가가 담아냈습니다 네, 사진작가 변순철 네, 사진작가 변순철 선생님 부친이 변요인 서예가로 알고 있습니다 변순철 사진작가가 담아냈습니다 장리석 시대적인 장리석 선생님의 대표작 중 하나인 조롱간독인 이 작품은 1955년도 이 작품은 소환 이 작품은 복제본입니다 경고 157년 해적 특선자 금강역사 59년 정오 1959년 1960년 이 부분은 3년 4년 2년 수많은 2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